안녕하세요 마이크 움직인다고 소리가 좀 뭐가 났을 거예요 어디보자 롤스타즈를 오랜만에 해볼까요? 지금 게임 자체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틀인가 3일만에 게임을 처음 하거든요 거의 잘 안 이러는데 제가 원래 아파서 죽는 안이 있더라도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픈 거 플러스 바쁜 거까지 합쳐져서 답이 없었다 브롤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지만 계속 하게 되는 이 마성의 게임 브롤이 마성이 있는 걸까요? 그냥 제가 정신이 없는 걸까요? 제가 노답일 수도 이보자 뭐지? 한 적이 없는데 아 이거는 그냥 그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이 맵들 난 또 이게 왼쪽 위에 떠 있길래 설마 난 이 게임을 한 적이 없는데 몇 개 쌓여 있는지 좀 볼까요? 어이구 좀 많이 쌓여 있네요 이틀인가 3일밖에 안 했는데 이거 바꿔줘야죠 아니 팀 매치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저런 건 안 줘야 되지 않아요 솔직히? 개념 챙겨 어 어 개념 좀 챙겨라 개념 좀 한 적이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어디 보자 오늘은 듀오? 듀오 있나요? 다 솔로 안 어 여기 듀오 있구나 듀오 그래도 어 있네 아니요 듀오로 가야 돼 듀오로 가고 캐릭터들 하는 거 좀 귀찮긴 한데 왜냐면은 자신이 없어요 그 자신은 있죠 질 자신은 있죠 이길 자신이 없다 겹치는 애들 있나? 얘 원래 겹치는 애들 있어 아 얘 얘 겹치는구나 아 근데 또 잘 못하는 애잖아 They say she's too wrapped up in herself Hashtag haters Everything's for sale 뭐를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일단 이기는 건 이기는 거고 몇 명 쓰러트리는 거 몇 명 쓰러트리는 거 이기는 거 큐브 또 모으는 거 복잡 싫었구만 오랜만에 왔는데 또 복잡 싫었게 게임을 해야 되는구만 내가 고파서 또 오늘도 행그리 할 수 있긴 하거든요 행그리 행그리 이차인 이 게임은 잘 안됩니다 어 벌써? 야 이거 이거 오케이 야 이거 내가 실수 했구나 상대방이 상당히 많았네 헬로우 헬로우 에브리원 아니 저거 이거 그거랑 콜라보 중인건가 뭐죠 그그그그 아 이게 이거이거 페인트 하는거 오징어 걔네 캐릭터들이 페인트 하는거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같기도하네 욕 같기도하네 아니 이게 나만 만드자고? 이상하다 이거 오오 오오 아 뭐 아따 정이 없구만 정이 없어 그냥 눌러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다시 하면 되죠 정이 없네 정이 아 이 가운데 껴가지고 하필 좀 그러네요 제가 원래 소리를 들어야 집중을 잘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게임소리를 들어야 이게 게임소리가 오히려 안들어서 아닌가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게임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아무것도 써서 앗 너무 욕심부렸다 저렇게 많은데 아니 그리고 이 퀘스트 줄 때 똑같이 줘요? 같은 캐릭터들이 뭐 이렇게 많아? 똑같이 주나 보네 기다리면 안될까? 굳이 가서 해야 돼 둘이 이렇게 힘도 없는데? 전 또 낀다고 가운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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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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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서 빠져 이게 3등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봐요 못 이겼잖아요 아니 이게 너무하다니까 아니 왜 3등을 안 쳐줘 게임이 너무하다 좀 예전에 쳐줬는데 갑자기 저 저번에 게임 하면서 바뀐 거야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 왜? 아니 3등이 왜? 3등 하면 안 돼? 그런게 어딨어 그런게 어딨어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우리 너무 적은데? 어 어 야 이거 너무했다 그냥 밀고 들어오네 한 판을 못 이겼어 한 판을 한 판 이기고 처음에 한 판 이기고 지금 한 판을 못 이겼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이 게임 진짜 아오 각성해야 돼 그냥 아케이드 게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냥 쓰레기 같은 경쟁 게임이에요 그냥 진짜 다른 다른 쓰레기 게임들이랑 똑같아 어 아케이드라고 말만 하지 아케이드가 아니 아케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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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하나 다른게 없어 헉 억지로 지게 하려고 모르겠네요 게임이죠 아케이드로 아rä dar 아 아 야 이거는 이분 덕분에 이겼다 이분은 무조건 드려야 한다 저 지금 열심히 누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안 돼 슬래기 게임 진짜 왜 뭐 하는 거니 근데 이거는 게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LD 플레이어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한 욕은 굉장히 신뢰 되고 억울할 수 있다 게임은 하지만 안 되는 걸 안 되잖아 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 누구한테 욕해 아 구글플레이에서 그냥 게임을 해 볼까 구글플레이에서 되나? 구글플레이가 구글플레인가요? 그 이름이? 제가 윈도우 11에서만 되는 거 아니었나? 펜에서도 되나? 저는 윈도우 11으로 못 넘어가요 아쉽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 허락해 주지 않았다 아 헝롱했다 뭘 맞아? 아니 먹어야죠 먹어야죠 아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먹었어야 되는데 아우 이 양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래서 안 돼요 이 착하신 분들은 이래서 안 된다 아니 아유 진짜 퀵파이어 아니 원래 이 게임 안 하는 게 맞아요 제 성격과 지금 상황에서 이 게임을 안 하는 게 원래는 맞다 설렘다 나 생각하 Komb Gö거 rankings 야 한판은 이기자 좀 쟤네 잡아 쟤네 아 낯다 아 한판은 이겼어야되요 쟤네 잡아 야 저기 저기 쟤네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들어가면 되잖아요 오케이 쇼드아웃 하하하하하 남방이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지긋지긋한 저걸 일단 하나 끊었어요 오케이 그러나 두 번 더 이겨야 된다 브롤 말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진짜 진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브롤 만한 게 없기는 해요 문제가 이게 브롤이 그나마 좀 낫거든 결혼 그 こう on okay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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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늦었네 망했거든요 이러면 기다렸다 갈려고 어 또 전략이긴 하지 쟤 저기 숨어있을걸 여기까지 오는 애들 거의 없어 여기 있지 않았냐 이게 안된다니까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이미 삐끗해서 망했어요 아이 듀오를 하면 안되겠다 듀오가 더 어렵다 아리 솔로는 조금만 버팅기면 4등도 제가 4등? 4등도 되지 않나? 그것도 바뀌었나? 솔로도? 솔로도 바뀌었으면 진짜 이거는 대 대클래기 게임이 맞아요 솔로도 바뀌었으면 솔로도 바뀌었으면 아 진짜 아니 아니 왜 그리고 가셔가지고 가운데 낑이셨나 좀 애매했다 안 가셨으면 되는데 저처럼 돌았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판단이 맞았을 수도 있긴 해요 제가 안 따라간 거잖아요 따라갔으면 둘 다 잘 살았을 수 있다 모르는 거죠 안 따라갔을 때인데 망했죠 이렇게 망할 때가 많아요 지금 요새 아니 왜? 틀리는 게 없냐 게임이 티오이 하나도 없고 진짜 무슨 미친듯이 게임을 해야 돼? 이게 무슨 30 내가 티오가 지금 30이 넘어가? 아니잖아 아니 지금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게임이? 티오가 20도 안 돼요 지금 게임을 진짜 미친놈처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됐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이긴 거잖아요 이런 건 좋죠? 근데 아마 상대방이 되게 높을 거예요 다행히 당심을 하셨다 한 번만 더 이기면 충태는? 다 되는 건 아닌데 아직도 뭐 여러 명 쓰러트리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하하하하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죠 저런 저런 개똥 같은 퀘스트를 주는 이놈의 개똥 같은 회사 진짜 아케이딕 하고 캐주얼틱 하지 않으려는 노선을 완전 타고 왔어요 하드코어와 게임이 돼버렸어요 뭐 하시죠 저분? 아 여러분 신고 넣어야 되겠네요 움직일 생각 없으시죠? 움직일 생각 없으시죠? 움직일 생각 없으시죠? 이거는 바로 신고 넣을게요 봐봐 저기서 놀고 있죠? 뭐 하세요? 패작농가? 패작이 없거든요 있나? 이 게임에 패작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안 해봤으니까 전 모르죠 지면 질수록 쉬워지긴 하긴 하니까 티어는 안 떨어지는데 이거봐요 똑같은 행동만 하죠? 이분은 제가 신고해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니까 érique 중 도 ì t D Wish 그냥 대놓고 자기가 보시라고 행동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였나? 아 프로파일 들어가서 여기서 신고하는 거였죠? 보트 제대로 신고한 거 맞죠? 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 다섯 개짜리는 끝났으니까 저건 이제 접어두고요 13명이나 뭘 하라고? 나보고? 나보고? 되겠냐? 되겠냐고 정신 안 차려? 되겠냐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은 했는데 한국분들 두 분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가 이래 시작하자마자 맞았어요 말이 지금 안 되는데 게임 시작하기도 전에 맞았거든요 이거 봐요 지금 그리고 이상하게 움직이거든요 아까 다들 시작하자마자 두드려 맞으셔가지고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지금 그렇게 이거 봐요 게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쏘냐니까 이거 뭐야? 버그인가? 아니면 뭐지? 뭐 바를 순 있으니까 다 인터넷 환경 다르고 서버 다르고 다 이러니까 아니면 저분은 진짜 딱 저 뭐라 그래야 되냐 반사신경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니면 계속 누르고 있으셨거나 그런 것뿐인데 제가 볼 때 이제 어? 불공평한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있죠 지금 저도 계속 누르고 있었더니 똑같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뭐야 왜 맞았냐 지킬 생각 없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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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붙여 잘하셨다 아 제가 갖고 있는데 형 그냥 졌는데 이거는 뭐냐 이게 부적이다 이거 그냥 아이고 이길 수가 없네 아직도 있어 어 저분은 뭐 하세요? 아 저 뭐지 일부러 지시려고 하신 건가? 뭐 저희가 지금 아이고 없는 건 알겠는데 일부러 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분도 신고 넣어줘야죠 게임 할 거면 깔싸바게 하셔야죠 아실만한 분이 어디 보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실만한 분이 나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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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죠? 방금 해주고 아 와 너무 적절하게 찼다 아니 반 보셨어요? 뒤에다 쏘는 거 퀵파이어에 얼마나 허접함이 보였는지? 아니 왜 그러세요? 못 믿어? 어? 못 믿으면 안 되지 일단 배는 이제 끝났고 저기 여기도 답 없다 진짜 아 이거 이거 아 힘들어 보이죠 레벨업이라도 해놓을거 레벨업 다 됐나요? 그걸 못봤네 패스를 하셨어야죠 아니 니가 나한테 패스했잖아 내가 뺏은게 아니고 나는 그냥 갔을 뿐인데 니가 나한테 패스를 했잖아 쟤는 슛을 쏜건데 쟤는 슛을 쏜건데 쟤가 인터셉트를 해버렸어 크로 펄우 펄우 그니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잠깐 됐었다 다행히 이겼으니까 망정이죠 아 저 볼때마다 열 받네요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난 잘못 클릭된 거라 더 화가 나네요 빠바바바바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금은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